네 오만나 오만나 그레이오카 그럼 왕서방 안으로 뜨세요 아! 저거 다해! 저거 다해! 음! 어때? 넌 할 일 다 했으니까 가봐 네! 아하! 네! 윙킹 족가할 줄 알았어 억덩이 너도 밖에 나가서 놀자고 어? 아 나 왜? 어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끼는 거 안 끼는 거? 안 끼는 거? 에이! 그래 그래 탕! 왕서방 안으로 안으로! 하하하하! 오! 오만나 오만나 세상에! 이 산삼 주면 나도 이 금덩이 존다 이거 하하! 아이고 둘이 다 받아요 저기 가져가세요 어? 대신! 바꾸자고 하기 이게 없게! 하하하하! 없다 해! 아이고 좋아요 좋아 하하하하! 하하! 그럼 나 그만 간다 이거 아휴 벌써 가시게요? 아휴 됐다 해 됐다 해 나오지 말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휴 급하기도 하시지 동아동어! 금덩어로! 이게 뭐야 이거 다 툴툴하네 아이고 속한다 왕초방 잡으려 왕초방 아저씨 왕초방 아저씨 왕초방 아저씨 왕초방 아저씨 왕초방을 찾아라 산삼을 가져간 왕초방 아저씨 금대신 돌멩이중 왕초방 아저씨 헌나의 나쁜 도주 왕초방 아저씨 내 산삼을 돌려다오 산삼을 산삼을 돌려주세요 얘들아 너희들 그 중국사람 왕초방 보면은 얼른 관가에 신고해야한다 네 얼른 얼른 네 나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니 잘됐다 왜야? 네 얼른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푼이 박을 못해서야 산신령님이 이번에는 성공하셔야 할텐데 나 왔다해 나 왔다해 하나하나 하나 산신령님 산삼은요? 여기 있는기랴 정말 고생하셨어요 산신령님 거기 누가 오셨어요? 뭐셨어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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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누가 왔던거 같은데 아니 이게 뭐지? 어디오자 어디 오오 아니 이걸 산삼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있지? 아버지 아버지 큰일났어요 왕초방이라는 아저씨가 돌멩이를 긍정이로 속여서 큰어머니 산삼을 가져갔대요 어? 산삼? 이거 여기있는데 네? 아이고 내 산삼 형수님 형수님 왜요 왕초방 찾았어요 아니 그건 산삼 찾았어요 보세요 자자 오말라 정말요 오말라 정말 산삼이라군요 항구사방님 네? 이 귀한 산삼을 도대체 어디서 찾았어요 우리집이요 마당에 나가보니 산삼이 또 건 있었지요 어쨌든 잘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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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한턱 내세요